우리가 주관이라고 부른 것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서 시차를 좀 두고 가 있잖아요. 성장이 있어요. 그 사람의 관점에.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그러니까 좋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좋은 결정을 결과적으로 내리는 사람 중에 일부에 어떤 사람이 섞여 있냐. 제 주변에서 보면 자기 주관이 뚜렷한 분들이 결과적으로도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또 지켜가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울 만큼 자기 주관이 뚜렷한 분들이 투자를 잘할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게 좀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걸 주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자기 정의. 자기 정의. 자기 이론. 정의와 이론.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자기 정의와 자기 이론이 있는 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자기 이론이나 자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은 더 성장하냐면요. 자기와 비슷하게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두 개가 합쳐져요. 흡수할 수도 있고. 정교화되고. 이게 발전을 하게 돼요. 같이 막 토론을 치열하게 하면서 발전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정의 없는 사람들. 행동강령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강령만 있는 사람들은. 에이 몰라. 무슨 소리야. 저기 뭐냐. 이럴 땐 팔아야지. 이럴 땐. 이럴 땐 뭐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주식에 대한 제 정의가 뭐냐. 그 기업을 공부하고 관심 가질 수 있는 권리. 그게 주식에 대한 제 정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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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주식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내가 잠들어도 일하고 있는 일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두 정의가 만나면 두 정의가 만나면 내가 잠들었는데도 일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와 정의가 있는 분들이 만나면 그 정의가 점점점점점점점 더 정교화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정의와 정의가 있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토론이 품격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상대방한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나오고 음 그런가? 그런가?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정교화되고 정교화되고 정교화되어서 우리는 저는 늘 끊임없이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게 자기 주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집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자기 정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 주식, 투자, 시장 그리고 그 인더스트리, 그 업종 이런 것에 대한 자기 정의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유연성 있게 자기 주관을 잘 우리가 주관이라고 부른 것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서 시차를 좀 두고 가 있잖아요. 성장이 있어요. 성장이 있어요. 그 사람의 관점이. 이게 그러니까 그냥 똥꼬집, 개똥철학 하고는 확실히 이제 다르죠. 그래서 자기 주관이 아니라 자기 정의, 자기 이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그래서 늘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이 폴 브루제의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게 바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똥꼬집이 뭐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각이 틀리고 맞았다. 틀리고 맞았다. 이럴 때는 예외가 있다. 이럴 때는 정말 다 커버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시행착오. 시행착오. 똥꼬집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망한다 안 망한다. 이런 차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그런 산과 그다음에 훨씬 더 그림을 그려도 전묘화 찍듯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전묘화를 보면 아주 정교한 그림처럼 보이죠. 들어가서 보면 점 하나씩 찍었는데. 그렇죠. 그 점 하나가 점 하나가 매번의 생각.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의 바람은 항상 망한다.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자기 정의나 자기 이론보다는 똥꼬집이 강한 분들. 그냥 뭐 5% 나면 팔아야지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영상과 강의를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자기 이론과 자기 정의를 발전시켜 나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보신다라는 거. 약간 그거는 좀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그런데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점이기도 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상담 심략하시는 분들이 진짜 우울증 때문에 상담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안 오시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온다. 진짜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강의는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다 다른 데 밖에 있고요. 이 강의 안 들으셔도 결국은 자기 힘으로 다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나아지시겠다고 더 한번 관심 가지고 더 공부해 보실 때 들어오시는 거죠. 맞아요. 이쪽도 다르니까 정신적 빈익빈 구입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정의 자기 의견이 뚜렷한 사람들이 투자를 잘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약간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냉정한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라는 게 대중과 반대로 가야 한다. 공포일 때 탐욕스러워야 되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공포를 느껴야 한다. 뭐 버핏도 하신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사실 상위 1%만 돈을 버는 시장이라는 게 주식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중과 반대로 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없어서인가? 소시오패스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분명히 그런 투자에서 투자에서 성과가 좋은 사람들에게 그런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공감 능력 결여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보이는 건 사실인데 이건 사실 평균에 숨어있는 패턴 그러니까 평균으로 인한 착시에 불과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고성과자들은 투자에 있어서 그런데 근본적인 메커니즘과는 무관해요. 무슨 얘기냐면 무관하다? 심리학에서 자주 저희들이 쓰는 얘기 중에 심리학자들이 이건 심리학자가 아닌 사람이 한 얘기들도 정말 심리학자 얘기 100명을 모아놓은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잘 요약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폴 브루제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말처럼 그중에 하나가 이게 윈스턴 처치를 했다고 하고 또 아쿠자는 아니라고도 하는데 이거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지난번에 말씀해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배부른 건데 그러니까 공포 하락자에서 공포를 느끼는 건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공포를 느끼지만 좋은 결정을 내리는 거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결정 내리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결정을 결과적으로 내리는 사람들 중에 일부에 어떤 사람이 섞여 있냐 공포를 못 느끼는 인간들이 섞여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야 이거 각각 전교 1등은 좀 옷차림이 수수해. 그러면 나도 수수하게 입자. 그래야 전교 1등 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원리로 인해서 공포 그다음에 탐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반응은 그렇게 나오지만 결정은 그래도 어쨌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 공포와 탐욕 자체를 잘 못 느끼거나 그렇죠. 혹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패턴을 느끼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못 느낀다는 게 일상 상황에서 얼마나 큰 불행이고 그 사람의 생존력을 떨어뜨리겠어요. 아무리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으면 뭐예요. 생존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사이코패스의 평균 수명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도 안 돼요.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도 반도 안 돼요. 반에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왜? 생각해 보세요. 사이코패스로 사는데 오래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그렇죠. 인류 최강 소시오패스 히틀러 오래 못 살잖아요. 그렇죠. 빌런들이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장기가 안 돼. 그러니까 한 단면만 끊어서 보면 그 사람이 승리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강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악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보편적인 상황. 선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의 수명에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예외 없이 관찰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시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반응과 결정은 별개다. 짜증을 내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응원을 할 수 있는 거고 아 왜 이렇게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하지만 화이팅!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의 어떤 의사결정을 정확히 내려야 하는데 잘 내려야 하는데 어떤 짜증나는 상황 공포스러운 상황에 반응을 아예 못 느끼거나 그런 공포를 느끼지만 그걸 이겨내고 옳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나 사실 그러면 그 공포를 공포를 이겨낸다. 그러니까 공포를 느낀다는 걸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오히려 그 공포의 노예가 되죠. 무슨 얘기냐. 긴장하지마. 긴장 풀어라고 하면 그때부터 긴장해요. 아 달달달. 이거 진짜 무서운 상황인가 보다. 그럴 때 그래서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뭐 탐욕적이고 막 이런 데일수록 그래서 다시 한 번 가게 되지만 그래서 자기 패턴이 진짜 중요해요. 자기만의 루틴이라든가 자기 이론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진짜 중요해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그 매일 동안 피나는 훈련하는 프로야구 선수들도 코리안 시리즈에 가면 이번에도 결국 에러로 갈렸잖아요. 실책으로. 거의 9회 말쯤 되면 그런데요. 내 앞으로 공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실수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연습의 효과가 그렇죠. 그런데 자기 호흡으로 가면 실수를 진짜 안 한대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저 공을 절대로 빠트리지 말아야지 저 밑에 제대로 공을 넣어야지 그럼 빠트리지 이렇게 되면 대부분 붓나가게 돼 있는데 몸에 힘들어 가죠. 그런데 자기 호흡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이 왔어. 팔 제대로 들어야지. 팔 내 거. 그러니까 자기 호흡대로 가는 거야. 그래. 이럴 때는 팔 여기까지 꼭 들어야지. 하고 던지면 몸이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보고 있으니까 팔을 제대로 못 드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 루틴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결정 내리는 거예요. 자기 이론 자기 루틴 자기 정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다시 이쪽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잘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스텝 잘 밟아야지. 내 스텝대로 가자. 어깨 힘 빼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걸로 가는 거예요. 자기 호흡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알아서 몸이 공을 제대로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 그 상황이 되면 사실은 인간이 자기가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긴장도 되고 떨리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도 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샷 하나. 골프할 때 샷 하나를 잘해야 되는데 또 힘 들어가게 되고 그런 상황을 조금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랄 게 있을까요? 간단한 거. 환경 상황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경은 환경이 제일 크죠. 네. 대교 환경. 네. 그쵸. 그 다음에 상황은 이 정도가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맥락은 이 정도 가면 이렇게 맥락이에요. 지금 계속 말하던 거 이야기하던 거 패닉 환경에서는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을 안전하게 바꿀 수는 있어요. 패닉이라는 환경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쵸. 그쵸.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내가 아주 작은 방에 들어가서 난로 키고 있으면 되게 따뜻해지죠. 한겨울에도 그럼 내 방은 따뜻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닉이라고 하는 게 상황인지 환경인지 상황인지 맥락인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범위에서 다른 거죠. 맥락이 있고 지금 이 순간의 맥락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죠. 그러면 어느 하나가 패닉이면 나머지를 패닉 아닌 걸로 바꾸면 돼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자꾸 로맨틱 무비를 빌려 봐요. 로맨틱 무비를 빌려 봐요. 날씨가 추우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상황을 보려고 그런데 방안을 따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스물스물 스릴러몰이 땡겨요. 여름에 공포물 잘 되고 겨울에 로맨틱 잘 되는 것처럼 상황이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방안은 상황이고 밖에 전체적인 지구 환경 전체는 우리나라는 지금 환경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패닉 장애다. 이건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죠. 거의 우리나라 전체니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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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극공포로부터 가장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게 안마의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예쁜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어쨌든 그게 만병통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를 1시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어느 정도 놔야 돼요. 잠시 컴퓨터를 끄고 산책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놔야 돼요. 그래서 상황과 맥락을 어느 정도 불일치시켜 놔서 지금 이쪽으로 계속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몰려갈 때 몰아가고 다 막 피난 가듯이 사람들의 생각이 움직일 때 잠시 나는 왜 마치 영화에서 막 사람들이 뛰어갈 때 혼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 그런 광고들처럼 잠시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현자가 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더 중요한 건 그게 모든 걸 해결하지 않지만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살짝 떨어져서 마치 3인칭이 된 것처럼 지금 시장이 패닉에 빠져 있군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게 시장이 아무리 공포고 패닉이고 막 떨어지고 있어도 내가 사실 현금이 조금 있는 상황이면 그 상황을 나를 또 즐길 수 있는 또 그 말씀해 주신 것도 기억이 나네요. 환경 상황 맥락 이거는 항상 우리가 또 우리 인지심리학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얼른 챙겨가시고요. 교수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건 가져도 돼요. 두 개만 먹을게요. 세 개 드릴게요. 40개 들어있다는데 40개 맞아요? 이거 40개짜리예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